주로찌개 밥 포함 7,000원 깻잎하고 이런거 싸서 먹는거에요 계란말이 얼마짜리? 6,000원짜리 이게 6,000원이요? 응 계란 몇개나 들어야 있을까? 두개씩 할당해야 합니다 2,000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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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낙타라고 하는거? 이건 짜구리가 아니고 김치찌개인데? 진짜 밥 졸여야 돼 많이 졸여야 돼 짜구리 아니야 끈잎을 넣고 끈잎 부추를 넣고 야 떨어질 뻔했더라 끈잎에 부추 국나물 넣고 고기 넣고 야 국나물 김치를 깔아야 김치 두간도 하나 깔고 김치를 왜 안 깔고 제가 깔게 고기에 두툼하게 하나 깔고 고기에 두툼하게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콩나물 옆에 사이드 넣고 부추 부추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매워 아우 야려워 쪼옥 말아가지고 쪼옥 말아가지고 그렇게 아 참 잘클 난다 공모니가 먹을게 없네 대부분 다 고기랑 또 뭐 대단해